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2교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KB증권 하인환 선임연구원 나오셨어요. 일단 인사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인환입니다. 오늘 갖고 오신 주제가 재밌어요. 양극화의 관점에서 본 시황. 양극화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양극화가 지금 주식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황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어떤 얘기죠? 양극화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자는 게? 일단은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3개 파트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본다면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5.2% 정도 빠졌고요. 미국 증시는 그 차이가 좀 심한데 나스닥은 8% 정도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그런데 S&P500이랑 다우존스는 3%도 안 빠졌습니다. 아마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해외 투자를 하실 때 아무래도 나스닥 기업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심적으로 더 힘들어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펀더멘터리랑 유동성 두 가지인데 지금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되거든요. 주식 가격 움직이는 두 가지 원인이겠죠. 기본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 움직임은 사실 금리 상승이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금리는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유동성 쪽에 너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중심은 항상 펀더멘털에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고 펀더멘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업과 개인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리스크가 될지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개인의 양극화는 계속 있었던 일인데 특히 이제 자산시장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과정에서는 더 양극화가 심해졌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누가 말 안 해도 알 거고 기업의 양극화라고 하면 보통 경제 위기가 한 번씩 오면 못 버티는 3등, 4등, 5등 기업이 쓰러지고 그럼 그 시장 다 1등, 2등이 가져보면 또 그런 식으로 양극화되는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변화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세 번의 사례를 준비해왔는데 그 세 번의 사례마다 그 양극화의 큰 틀에서의 흐름이 조금 다르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앞서서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셔야 될지 툴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준비해왔는데 이 페이지를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예.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이크를 제가 이쪽으로 원쪽으로 좀 가까이 가시면 잘 들릴게요. 아, 네. 네. 이 페이지 화면을 보시면 펀더멘터리랑 유동성 이렇게 좀 툴을 정리를 했는데 시장을 볼 때 굉장히 뉴스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카테고리화해서 정리를 하거든요. 펀더멘터리 항상 중심에 있고 유동성이 펀더멘탈보다 더 빨리 긴축으로 가느냐 또는 완화적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더 좋아지고 좀 안 좋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과연 펀더멘털보다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또는 금리 상승 흐름이 더 빠를 것인가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펀더멘털 쪽에서 이제 탑다운으로 글로벌 경제, 국내 경제, 기업 이익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거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까요? 셋 중에 뭐예요? 글쎄요? 보통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때 기업도 같이 좋아지고 또는 경제가 안 좋아질 때 기업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시는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경제 침체라는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좀 괴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거는 사실 글로벌 경제나 국내 경제보다도 기업 이익인 거죠. 기업 이익이 가장 중심이고 경제 전반은 간접적으로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연준이나 뭐 이런 중앙은행들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뭘까? 기업 이익이 아니라 경제입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에서 일단 저희는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상식적으로는 경제가 좋으면 기업도 돈 잘 벌고 경제가 나쁘면 기업은 돈 잘 못 벌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게 상식인데 3페이지 제가 그래프를 또 준비해 왔거든요. 3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경제 전체를 대변하는 명목 GDP 그리고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코스피의 영업 이익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영업 이익을 명목 GDP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1998년 그리고 2008년 이런 위기 때마다 기업 이익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제 경제 전체에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 말은 GDP는 떨어질지언정 네. 기업 이익은 오히려 오르더라? 네. 경제는 멈춰있을지언정 기업 이익은 올라간다. 위기 때? 왜 그렇죠? 그게 양극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 이거는 뭐 나눈 건 아니고요. 코스피의 영업 이익인데 2021년이랑 2022년은 예상치로 가져와 봤습니다. 완전히 이제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 이렇게 영업 이익이 레벨업하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과거에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위기 이렇게 세 번의 각각 사례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998년 외환위기부터 말씀드리면 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외환위기 때는 기업과 기업 간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각 시대마다 양극화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기업과 기업 간의 양극화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물론 개인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우리 주식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위기 때 체력이 튼튼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더 버티면서 시장의 파일을 더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력이 좋지 않은 기업들 보통 이 체력이라 하면 부채를 얼마나 지고 있나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4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 소형주들의 유동 부채 비율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비율이죠. 유동 부채 비율이 소형주들이 훨씬 높습니다. 대형주들에 비해서. 그래서 대형 기업들도 당시에 부도난 기업들이 몇몇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이 부도가 났을 거고 훨씬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고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오른쪽 그림처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코스피 내에서 코스피의 대형주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대형 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은 기업 주가는 빠졌다는 얘기네요. 상대적으로 돌올랐거나 빠졌거나. 그러니까 대형주의 비중이 코스피에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2008년 5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요. 2008년 금융위기는 어떤 위기였나 금융위기 전의 흐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금융위기 전에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수출하는 소재산업이나 산업재 이런 업종들이 주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에서 소비를 해줬던 거죠. 미국 가게에서 소비를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중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5페이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때는 미국 가계부채가 결국 문제가 됐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 가게가 취약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미국 가게가 소비를 해주면서 중국이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미국 가게가 무너지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구조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한국 증시에서도 중국에 수출하던 소재와 산업재 비중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는 IT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래서 이때는 산업과 산업 간의 양극화가 나타났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몰락으로 인한 중국 산업의 구조 변화 네, 그렇죠. 미국 가게의 몰락으로 인한 네. 이거는 근데 회복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 그게 좀 장기간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1998년이나 2008년 두 개의 그래프를 보셨듯이 구조적인 변화가 돌아오진 않았거든요. 돌아오는 데는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감히 제가 생각하는 토재나 산업재는 아직도 계속 시가총액이 내는 게 낫다는 거죠?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긴 그림으로 본다면 조금씩 내려가는 분위기다. 네.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 이익의 문제라기보다는 멀티플이 이쪽으로 잘 안 가는 뭐 이익의 문제도 있을 거고 멀티플 관점으로도 잡을 수 있고요. 이어갔죠? 네?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6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기업과 개인 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나고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기업들은 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과거에는 그냥 음식점에 가서 돈을 내고 먹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업을 통해서 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이익이 조금씩 쏠려가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명목 GDP 대비 영업이익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는 기업으로 이익이 쏠리는 현상이 더 심화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2021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22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더욱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21년에 비해서 22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5%가량 높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PER을 얘기하잖아요. 시가총액을 향후 12개월 동안의 순이익 주가를 향후 12개월의 EPS로 나눈 개념인데 향후 12개월이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 3월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의 이익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2021년보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15%가량 높은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주식시장은 점점 더 미래를 향해서 반영해 가니까 그러면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멈춰있다라고 과정을 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자동으로 해속되게 됩니다. 더 좋은 이익을 반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이런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개선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점점 앞으로 갈수록 기업들의 이익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길래.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코로나에서 회복하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는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좋아질 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쓰는 거 아닐 텐데 코로나 지났다고 해서 더 버는 기업의 이익의 소스의 원천이 바로 자영업자 주머니로 들어가던 돈이 다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개인의 몰락, 그리고 개인의 몰락에 따른 결과물로써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런 거를 또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세금 같은 거를 부과하는 거고 이제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 정책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해석할 때 두 가지로 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긴축 시점이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하는 이유가. 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최근에 단기물 금리도 조금 움직이면서 연준이 긴축하는 시점이 조금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두 번째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긴축 시점이 앞당겨질까. 이거는 일단 주식 신양이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낙폭을 좀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긴축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스닥뿐만 아니라 S&P500과 다우존스도 지금보다 더 떨어졌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스닥만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 다우존스는 2% 하락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완화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가 안 나왔을 뿐이지 우리는 긴축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은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제 지표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고용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내일 나오는 고용도 봐야겠지만 어제 새벽에 나왔던 미국 고용은 좋지 않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경제 지표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긴축을 앞당길 거다라고 보는 거는 우려가 좀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스타일 대응 전략을 바꾸는 거는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성장주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금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 이면에 우리가 진짜 리스크로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저는 세금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금을 올리겠죠? 네.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상승과 세금 인상이 왜 연결이 되냐면 미국 국채 지금 금리 많이 보실 텐데 그 금리 수준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정부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습니다. 늘렸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정부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부채 부담을 또 완화해가면서 재정 정책을 써야 될 거잖아요.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이고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행하게 되는 국채의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왔는데 7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미국 정부 부채는 급격히 늘었고요. 그리고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그 이자 비용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제가 YOY 그로스를 계산한 거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네. 정부 부채 총량은 늘었지만 이자는 오히려 2019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금리를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해서 부채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금리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이랑 비교해 본다면은 미국 신년물 금리가 0.6%대에서 지금 1.4, 1.5까지 올라왔습니다. 단순하게 그 수치로 비교해 본다면은 이제는 이자 비용을 2.5배가량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는 첫 번째 방식의 효과가 조금씩 떨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두 번째 방법은 세금 인상이거든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네. 세수를 확보해 가는 거죠. 이거는 8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미국 GDP 대비 정부 지출이랑 미국 법인 세율을 제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정도로 늘어난 사례는 역사적으로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참 특이한 시기인데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쟁 수준만큼 정부 부채가 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 부채가 늘었을 때 과거 흐름을 보시면 법인 세율이 항상 같이 올랐습니다. 1910년 후반대 1910년 후반대 그리고 30년대 40년대 40년대입니다. 법인 세율이 급격히 올랐잖아요. 과거 두 번의 사례에서는 이렇게 법인 세율이 올랐는데 지금은 과연 이대로 멈춰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법인 세 자체는 인상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세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러면 어떤 과세를 할까 9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9페이지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디지털세가 저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고려하고 있는 주요한 대안이지 않나 얘기는 뉴스에 좀 나오더군요. 네. 디지털세 관련된 뉴스는 계속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세금이에요? 디지털세라는 게? 디지털세는 2018년 정도부터 해서 유럽 쪽에서 원래 추진되던 세금의 형태인데 미국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 내는 세금이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게 왼쪽 그림 같은 거고요. 전통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평균 실효세율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런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는 10% 정도에 그친다. 유럽에서 돈 버는 디지털 기업들이 유럽에다가 이익을 별로 안 떨구고 다른 곳으로 이익을 쌓아놓으니까 여기에서는 세금 과표가 잘 안 잡히는 거죠. 네. 이게 조세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항상 이 법은 경제의 변화를 곧바로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인간이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국제조세법상에서 지금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만 주로 과세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법 체계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돈을 벌지만 과세는 못하게 되는 서버 있는 데서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매출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게 디지털세의 핵심이고 이게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를 하면서 유럽에서 개별 국가단에서만 진행이 되다가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바이든 정부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걷어가려면 걷어가라? 네. 그래서 이런 세금 이슈가 부과된다면 저도 바이든 정부의 반응을 얼핏 뉴스를 통해서 전에 듣긴 했는데 유럽에다 세금 내면 그만큼 미국에다 세금 덜 내게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두 번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미국에 서버를 뒀던 게 아니라 다른 저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비즈니스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그런 동네에다 아일랜드 같은 데서 쌓인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조세피난처에 쌓이거나 네. 그래서 트럼프 때는 그 돈 들고 미국에 들어와라. 그렇죠. 그럼 조금만 세금 떼고 다 일단 쓰게 해줄게. 그거 언제까지 거기다가 쌓아놓을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들고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런데 바이든은 그냥 유럽에서 세금 내?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미국에도 세금을 내게 될 테고 그런 접근의 차이가.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이거를 OECD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중반에 최종 합의를 하겠다고 예고가 돼 있거든요. 중반이라 하면 6, 7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이슈가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한 1, 2개월 전부터 노이즈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이제 5월 전으로 해서는 이런 리스크가 나올 때 오히려 시장은 지금보다도 이럴 때 좀 더 조심을 해서 보시는 게 맞다. 디지털 털세 도입될 때? 네. 이런 세금 이슈는 저는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월쯤으로 예정돼 있어요? 유럽에서? 최종 합의는 6, 7월쯤이고요. 6, 7월이지만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올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한두 달 전에 먼저 뉴스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국가 세수에 도움이 될 만큼 큰 돈은 아니죠? 기업이 얼마나 적용을 받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업 명단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근데 빵이죠. 뻔하죠. 빵 같은 기업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미 유럽에서도 부과를 했었고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 정도는 그때 가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느냐에 따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기업 특히 디지털세 낼 만한 기업들은 조심해야 될 이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주로 성장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주식은 간다? 아니면 위험하다? 저는 지금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000에서 31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 4월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회라면 상승? 네. 맞습니다. 요즘 그러면 이른바 금리로 인한 텐트럼이 네. 잦아들 거라고 보신다는 뜻인데요. 네. 금리가 이제 좀 더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제 업종은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성장주 아닌 쪽으로? 네. 맞습니다. 이 디지털세 때문에요? 금리 상승도 이제 업종 스타일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저희는 뭐 시클리컬이나 뭐 이런 업종들을 좀 더 선호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시기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조심할 시기는 5월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와서 질문 좀 드리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로가 한 방에 사라지네. 체코 맥주잖아. 한 잔 했어? 아니 시원하게 샴푸했지. 이제 맥주 샴푸로 모발의 피로와 손상을 말끔히 회복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체코 여행 가면 꼭 산다는 마뉴팍투라? 맥주. 이제 머리로 느껴보세요. 마뉴팍투라 맥주 샴푸. 마뉴팍투라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언니, 지난번에 아버님 재활치료 받았다는 병원이 어디야? SRC 재활병원.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휴, 그래. SRC 재활병원이 재활치료로 엄청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신규병동까지 새로 지었어. 아, 그 병원이 그렇게 좋아? 거기 위치가 어디야?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경기도 광주에 있고, 서울에도 부설의원이 있어. 꼭 한번 알아봐. 언니, 고마워. SRC 재활병원 꼭 알아볼게. KB증권의 하인환 선임연구원과 함께 최근 이슈를 해서 주식시장의 기저의 흐름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기업이익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행한 일일 수 있으나 그러니 기업의 펀더멘탈은 괜찮고 괜찮은 것은 주가에 계속 잘 반영이 돼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고서 코로나 이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아닙니까? 주가는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던 게 오늘 말씀해 주신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그러니까 기업 실적에는 도움이 되고 그러니 주가는 더 좋아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게 잘 오르던 주식이 요즘 잘 안 오르는 이유가 이게 금리로 인한 뭔가 이게 세상의 변화?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리 상승은 사실 경제가 좋을 때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경제가 좋아지는 현상이 금리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 상승이 연준의 긴축으로 이어지지만 않는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저는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리가 상승해도 물가가 안 오를 수 있어서 괜찮아요? 물가는 사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연준도 파울 회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기저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연준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라는 확심만 준다면 저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연준은 몇 번 괜찮다고 우리는 안 움직일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시장은 안심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연준이 지난주에도 얘기해서 다 했잖아요.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금리가 또 튀어오르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건 연준이 누르겠다는 건 기준금리고 단기금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건 5년 후 10년 눈을 내다본 그때의 경기를 예측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연준이 잡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부러 잡으려고 하면 몰라도 그럼 금리는 계속 올라갈 텐데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금리 올라가면 그게 기업 부채도 부담되고 기업의 밸류에이션 결정할 때도 기준금리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연준이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시장금리는 올라갔으니 그냥 그게 불안한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닐까요? 시장에서. 그러니 괜찮을 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목소리 같은데 저는 스타일 전략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어제 미국 금리가 오르고 빠지면서 시작했죠. 중국에서 또 이슈가 나오면서 장이 더 하락폭을 확대했는데 오르는 업종들은 또 올랐습니다. 금융업종이나 미디어 엔터 그런 업종들이 대표적일 텐데 그런 업종으로 지금은 좀 피해가시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장 자체를 무너뜨릴 거냐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금리가 연준의 생각보다 또는 시장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는 이제 또 연준이 좀 더 강하게 구두 개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긴축은 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은 FOMC 때나 이럴 때에 좀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을 것이다. 지금은 시장은 연준이 갑자기 마음 바꿀까 봐 걱정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하지만 마음을 바꿀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좋을 거고 실적도 좋을 테니 그동안 올라왔던 이 모멘텀 계속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네. 그런 전망에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요? 대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전망하면서도 이거 하나는 좀 마음에 걸려 아니면 그런 게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벤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세금 이슈 지난주에 홍콩 인지세 인상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급락한 바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그런 재료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시장을 좀 흔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잘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엇갈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변수들이 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가 이제 나빠졌으니까 양극화되고 양극화되니까 기업 실적은 높아진다. 그런데요. 경기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 이 사이클이 다시 거꾸로 가는 건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또 이제 3등, 4등 기업 다시 살아나고 그럼 1등, 2등으로 가던 거 다시 쏠리고 한번 제가 그래서 1998년이랑 2008년 사례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그 변화 자체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구조 자체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인 변화라면 산업 간의 업종 간의 양극화 나타났던 지금은 기업과 개인의 양극화입니다. 개인은 계속 몰락하고 그 개인이 가져가던 부가가치를 기업 쪽으로 기업이 가져가는 계속 몰락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좀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이전으로? 네. 그게 걱정이긴 한 건데. 그게 사실 가장 걱정인 부분이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정책적인 관점에서나 노력을 해주신다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가 일단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늘은 KB증권의 하인환 선임연구원이 갖고 오신 양극화라는 주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걱정할 거 없는 것 같다라는 쪽이었어요. 네. 지나고 나면 걱정할 일 없었을 경우도 꽤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금 낙폭만 본다면 작년에도 이 정도 낙폭은 경험했었기 때문에 좀 잘 버티고 그 다음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잠깐 쉬어가는 쪽 정도다. 네. 같이 한번 지켜보십시다. KB증권의 하인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